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개항사 김종호입니다. 이제 드디어 1강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사 처음 시작하신 분들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그렇죠? 항상 기본 수업할 때마다 긴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수업이 제가 조금 독특하거든요. 수업이 독특합니다. 노량진에서 아마 저 같은 수업 스타일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독특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스토리 전혀 없고 암기 팁만 가르쳐줘서 모르겠다. 그리고 암기 팁도 암기하는데 뭐 이중 암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극찬을 하시고 최고다. 암기 팁 최고다. 미쳤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기본 수업 때 이제 저는 암기 팁 알려주죠. 당연히. 근데 여기도 스토리도 있고 최대한 이해시켜주려고 제가 노력하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이해시켰는데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몇 년째입니까? 결국에는 남는 건 암기 팁이다. 여러분. 남는 건 암기 팁이야. 암기 팁.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 다 시켜놨는데 김종호 하면 또 암기 팁 강사가 돼 있어서 조금 가슴이 좀 아프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 내 운명인가 운명이다 하고 그렇게 뭐 받아들이곤 있는데 최대한 제가 이해시켜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정 미치겠다 그럴 때 저한테 카톡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래도 길 때는 그냥 최대한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리는 게. 그리고 제가 카페 같은데 여러 자료들 있고 그 다음 음성자료 있으니까 꼭 음성자료 복습하시고 OX 복습하시고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할 필요 없고 복습 그리고 기출문제 꼭 풀기 그것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사 고득점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데 여기는 시험문제 별로 안 나옵니다. 시험문제 별로 안 나와요. 옛날에 경찰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일행직에서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지금 3년 됐네. 안 나온 지가 한 3년 됐는데 나올 때가 요새 되긴 했습니다. 나올 때 되긴 했는데 나와도 여기는 비문학 문제예요. 문학 문제입니다.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죠. 고등학교만 나왔다면 풀 수 있는 문제. 고등학교도 필요 없다. 중학교만 나와도 풀 수 있는 문제. 비문학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쉽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암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 암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암기할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와 역사가 제 거 필로 6페이지. 아 참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필로 한 번 봐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르고 휩트고요. 그 다음 기본서 보면서 밑줄 치고 그 다음 기본서 있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필기노트 하고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 기본서. 기본서 요거죠. 기본서. 기본서 요거 있어야 합니다. 요거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 랩핑되어 있네요. 와우. 제가 일부러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고 랩핑된 거 새 거 갖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언박싱 하려고. 언박싱. 이야. 그렇죠. 언박싱. 이야. 제가 언박싱 하겠습니다. 이야. 그렇죠. 이야. 얼마야. 4만 8000원. 왜 이렇게 비싸. 엄청 비싸. 4만 8000원. 색깔 예쁘죠 여러분. 색깔은 꽤 예쁩니다. 4만 8000원이네요. 엄청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 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별로 못 벌어요. 이거 팔아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별로 없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최대한 많이 내용 집어넣으려고 이게 두 건 됐는데 재책만 두 건이 아니고 노량진에 있는 선생님들 거의 다 두 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가지고 수업 진행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요. 저는 딱 80강은 끝낼 겁니다. 80강은 끝내고 있기 때문에 늘어지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업 늘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딱딱딱 끝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중요한 거 밑줄 요거는 여러분이 꼭 복습하셔야 돼요. 요걸로 통해서. 기본서는 무조건 한 권 있어야 돼요. 기본서는 필요 없이 그냥 필리 노트만 있으면 돼요. 되는 거 아닙니다. 필리 노트만 있으면 안 돼요. 기본서 꼭 있어야 돼. 기본서 지금 없으신 분들은 꼭 기본서 구입하셔야 돼요. 지금 끄세요. 지금 끄고 기본서 구입하고 이제 다시 수업 듣기 바랍니다. 기본서에서 제가 밑줄 쳐줄 거고 그 밑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기본서 있어야 돼요. 보도록 하세요. 역사란 무엇인가? 제 거 필러로는 이제 6페이지입니다. 필러 6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루 역사. 그렇죠. 사실루 역사예요. 보니까 역사라는 것은 진혈역, 진혈사. 그렇죠. 역. 지난 걸 기록하는 걸 역사라고 해요. 이거 지난. 지난이라고 하고 이게 뭐에다. 기록이라는 뜻이거든. 지난 일을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역사라고 한다. 지난 일을 기록하는 거. 그럼 기록은 어떻게 할까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도 있을 거고 내 주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 과거에 있었던 일. 저 아들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2012년에 태어났어요. 아니지. 2012년에 아니지. 어, 2012년에 태어났구나. 우리 아들 언제 태어났어. 2012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12년에 태어났다? 어, 우리 아들 태어난 거 기록했어. 그럼 이건 뭐야? 객관적 기록이지. 사실루 역사. 근데 옛날 기록을 봤더니 어떻게 돼? 우리 아들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쁘다. 근데 얼마 전에 어제 내가 일기를 썼는데 우리 아들 이 새끼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썼어. 같은 김현우 아들인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 썼죠? 이렇게 긍정과 부족을 쓰는 거. 내 의견이 반영된 거. 그게 바로 기록이에요. 사실은 팩트. 이건 트루. 영어가 좀 더 명확합니다. 팩트는요. 있는 그대로 숫자화 된 거. 매덜매칠. 이런 것들이 트루. 아,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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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팩트 체크한다 하잖아. 우리 팩트 체크. 사실이야. 팩트가. 있는 그대로 쓴 게 팩트. 트루는 진실은요. 여러분. 음. 사람에 따라 진실이 달라.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 스토커. 여러분 스토커 그 노래 있잖아요. 스토커 노래 보세요. 10cm. 스토커. 아, 몰라요? 아, 이거 너무 이 노래 모르면 조금 나이 든 건데. 그렇죠? 알 텐데. 거기 보면 뭐야? 안경 낀 샌님이니까 하면서 나오잖아요. 한번 노래 좋아요.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면. 거기 보면 나는 너무 사랑해. 그 애를. 난 너무 사랑해. 어. 난 미친듯이 그 여자를 사랑해. 하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 스토커야. 그렇죠? 그 여자 입장에서 스토커야. 그러니까 진실은 다르다.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 기록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야? 팩트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다. 실증지.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증거를 댈 수 있는 거. 이게 독일 쪽에 나왔습니다. 이게 랑케. 아, 이름 자체가 어떻게 독일 이름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맨났도프 랑케 이디베티 그렇죠? 다스아우토 그렇죠? 버슈박 그렇죠? 그리고 다 독일, 독일, 독일. 어, 독일. 독일 사람들이 랑케 실증주의입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거. 김부식은 인종 때 삼국살기를 저술했다. 김부식이란 사람이 인종이라는 시기에 삼국살기를 저술했대. 여러분 시기 나왔잖아요. 그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어? 인간의 가치관 있을 수 없어. 가치관 전혀 없잖아. 김부식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삼국살기가 좋다 나쁘다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그냥 언제 했냐 그거 나오면 딱 사실로써 역사. 있는 그대로 객관적 기록. 사실로 역사. 기록으로 역사는 뭐냐. 주관적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주관적. 역사 해석 중시합니다. 그렇지. 영국 쪽입니다. 이런 거지. 가장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논란의 인물인 박정희 봅시다. 박정희 어떤 사람은 박정희는 유신 5.16을 통해서 5.16 군사구퇴사를 일으키고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하면 독재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약소국에서 어떻게 돼 먹고 살만한 근대적 국가로 완성시킨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개발에 대해서 긍정했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돼 비판하고 박정희란 인물은 한 명인데 그 박정희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치. 이게 기록이에요. 이게 기록이야. 이게 기록입니다. 다르죠. 다르죠. 주관적 기록 역사 해석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신라를 계승했다. 봐봐요. 김부식이 스스로 말로 신라 계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김부식이 신라 계승했다는 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겠다. 신라를 계승했다. 이건 역사가들이 해석한 거야. 역사가들이 삼국사기를 딱 봤는데 아 이거 김부식이 이거는 신라 계승했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게 뭐다? 기록이다. 신채호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뭐라고 했냐. 묘청의 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서경천도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1천년 역사일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평가한 걸 뭐라고 하냐. 기록이라고. 기록이라고. 그러면 기록은 역사가마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역사가마다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이거 놓을 때 평가하는 거. 다시 나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뭐다? 있는 그대로 기록은 평가하는 거. 이거를 합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이해치카라는 사람 있어요. 이해치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역사 교수입니다. 그런데 친구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썰고 있죠. 디너 먹고 있어. 디너 먹고 있는데 옆집 자기 친구 아들이 물어봤대요. 아저씨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나봐. 그랬더니 이에치카가 어 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딱 했나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물어봤어요. 말했대. 아저씨 그럼 역사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에치카가 깜짝 놀리는 거지. 역사란 그러니까 왜 이 전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 미세한 거 연구하거든요. 역사라는 큰 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조선사 조선사에서도 토지사 토지에서도 이제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통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미세적으로 들어가거든. 그게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파트는 잘 몰라요. 잘 안 해. 건들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것만 하지. 근데 이분도 이렇게 공부했을 텐데 갑자기 갑자기 애가 역사란 무엇이냐 근원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지.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씁니다. 이분이 역사란 무엇인가는 책. 그게 바로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저희 집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 있나요? 없다고요? 사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다른 나라 사람 쓴 거야. 다른 역사 관련된 거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읽어도 여러분 잘 이해 안 될 거고 재미없을 겁니다. 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 과거 과거 사실 현재 기록 해석 그렇죠? 과거 사실에 있었던 일 해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해석하는 거 그거의 대화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의 했던 일은 똑같은데 시대에 따라 달라져. 그게 바로 뭐야 과거와 현재의 대화 때문이다. 그럼 뭘 더 중시할까 이해칙하는 과거를 중시할까 현재를 중시할까 딱 봐도 현재를 조금 더 중시해요. 통합을 강조하지만 현재를 더 중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정리합시다. 사실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 팩트 그렇죠?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의 역사는 평가를 안다. 트루 평가한다. 진실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걸 합친 게 뭐다? 이해칙하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과거는 사실이고 현재는 기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여기밖에 할 게 없어요. 듣는 순간 별로 안 나올 것 같죠?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그 다음 역사학생의 보편성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 자유 전세계 자유 프리 똑같죠? 평등 박애 사랑 그쵸? 박애 어 뭐야 보편적 사랑을 박애라고 하잖아요. 평화 피스 러브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공통적인 전세계에 있는 공통적인 게 보편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거 보편성 배울까요? 한국사잖아. 한국사 한국사잖아. 한국이 역사잖아. 역사가 아니고 한국이 역사. 한국의 역사니까 당연히 뭘 배우는 거예요? 특수성을 배우는 거지. 그 지역 환경에 따라 나타난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만의 특징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거 한복 우리나라의 옷 한민족의 옷 한옥 한민족의 집 한식 한민족의 음식 두레 두레는 한민족에서 공동으로 하는 공동노동 개 모임 향도 향도도 이제 모임이죠. 농민 조직체 이런 것도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국뽕이 있어요.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국뽕 국뽕 알죠 여러분? 국뽕 국가 뽕 맞았다 국가 그렇죠? 국수주의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도요 패배한 것보다는 승리한 게 나옵니다. 패배한 거는 별로 안 나와요. 거의 뭐가 나와? 승리한 게 나와. 패배한 건 거의 안 나와요. 패배한 건 거의 안 나오고 승리 위주로 나옵니다. 머리가 왜 이상하네 그렇죠? 승리한 거 위주로 나온다. 패배한 거는 거의 안 나오고 승리한 거 위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약간 국뽕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왜? 특수성을 배우기 때문에 국뽕이 없을 수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 3개 사서 보편성이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백나문의 조선사회경제사 사료 팁입니다. 사료 팁. 사료 팁이란 건 뭐냐 이거 나오면 이 책이다. 이렇게 보는 제 힌트 줄 때 문제 풀 때 여러분 팁이에요. 문제 풀 때 팁. 암기 팁은 암기하는 비법이고요. 김종원은 암기 팁이죠. 유튜브 찾아보세요. 김종원은 지금 암기 팁밖에 안 나와요. 김종원은 암기 팁밖에 안 나와요. 보편성 투성. 됐죠? 안 나와. 안 나와. 보지마. 보지마세요. 그다음 우리가 시기분 이 시기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겁니다. 왜 시기분을 하냐 역사가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딱딱 나눈 거예요. 역사가 자의대로 나눈 거예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공감을 하네. 그래서 이렇게 굳혀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상으로 시대구발하는 거 역사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역사가가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 올드 가장 오래된 거 그렇죠? 올드는 어디입니까? 아주 오래된 게 삼국 그렇죠?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삼국 남북국 시대까지 남북국은 통일신라와 발해 중세 중간 미드 어디? 고려시대 고려 고려시대다. 그다음 근세는 이제 아직 근대가 나오기 전이야. 근대 나오기 전 그렇죠? 근세는 조선정기 임진왜란 이유 근대가 이제 조금 태동 나올 것 같아. 이건 조선 후기 그리고 근현대 그렇죠? 구한말 근대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일제 현대 이렇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렇게 배울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세기부터 그냥 20세기 배운다고 하면 돼. 우리 몇 천년 역사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5천년 역사라고 하죠? 5천년 역사라고 하죠. 근데 시험 문제는 2천년 역사 나와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언제 나온다? 2천년 역사 나온다. 간단해. 여러분 한국사 어렵지 않아요. 2천년 역사 그냥 2천년 역사 배운다고 보면 돼요. 그중에서 고려가 500년이고요. 여러분 여기가 500년이야. 그렇죠? 여기가 100년이고 여기가 100년이고 여기가 900년 여기가 900년이고 900년? 그럼 딱 2천년 나오잖아요. 딱 2천년 나오잖아요. 900, 5, 100 이렇게 잡으면 돼요. 간단해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가 조금 그렇죠? 비중은 이제 근현대사가 요새 한 6, 7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행직 같은 경우는 한 7, 8문제 경찰 같은 경우는 6문제 소방은 10문제 계리직은 지금 18문제 중에 한 4, 5문제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더 확대될 겁니다. 틀림없이 확대될 거예요. 근현대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여기 이제 구석기, 신석기부터 배울 텐데 한국사는요 앞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근데 보통 분들은 앞에서 온 힘을 다 빼요. 이렇게 한다고 한국사 다 암기해버릴 거야. 다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무조건 그러다가 이 중세가 좀 퍼져요. 시험 문제는 이 뒤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기운 빼지 마라. 내가 안 나온다는 건 그냥 버려라.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좀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부는 무조건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 얘기 꼭 하고 싶네요. 요거 시대 구분 이제 우리는 고대 이제 배울 거예요. 고대 배우기 전에 이제 선사시대 배우고 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책 한 번 보고 문제 갈게요. 책은요 여러분 1권입니다. 이 파란색 책 펴주세요. 책 한 번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돼?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강은 별거 없어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사실로 역사 실증주의죠? 음 옆에 보니까 날개 쪽에 보세요. 날개 쪽에 어 여러분 8페이지 날개 역사 사실을 확실한 근거에 실증하는 데 목적을 준다. 상대주의는 뭐 사실보다 사실을 있게 한 원인 의미의 해석을 중시한다. 역사의 의미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실로 역사는 과거 관점에서 과거 사실을 밑줄 쳐요.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 밑줄 쳐. 있는 그대로를 서술한다. 밑줄 쳐요. 그 다음 대표 역사가 랑케 밑줄 쳐요. 자신을 죽이고 오직 역사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밑줄 끝. 기록의 역사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거다. 밑줄 밑줄 이래 주관적으로 재해석 재구성 그 다음 2번도 밑줄 쳐요. 주관적 가치관을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재해석 밑줄 재구성 재해석 이게 중요하죠. 대표 역사가 크로체 콜링우드 그 다음 EH 칸은 역사랑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두 개 합쳤다는 거죠. 두 개 합쳤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심화학습 있죠. 칸 있는데 별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역사학 있죠. 역사학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내용은 별로 볼 거 없고요. 그 다음 옆에 역사의 의미 있어요. 그림 있는 거 두 개 합쳐놓은 거 있죠. 그거만 별표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넘기세요. 세계사적 보편성 볼 거 없습니다. 민족특수성 볼 거 없어요. 우리 민족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냥 보세요. 별 거 없어요. 여기는 안 봐도 돼.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책에서 중요한 것만 체크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는 전체로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꼼꼼히 봐야 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기본서 꼭 봐야 돼. 안 보고 망합니다. 1번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역사가와 역사사실은 상호 불간분의 관계다. 역사를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 역사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나의 궁극적 대답은 여기서 부터 나오잖아요. 역사란 무엇일까?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 이 에이치카 이 에이치카 그렇죠?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거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볼게요. 틀린 것 사실로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가 아니 이 에이치카라니까 사실이 아니고 사실과 기록을 합작하라고 했어요. 같이 보라고 근데 여기서 무슨 사실만 봐. 틀리네. 답 1번 나와. 비문학 문제 비문학 비문학 이게 무슨 역사야 이게 비문학이죠.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구성돼 있다. 맞죠? 이 에이치카 맞죠? 주관적 해석은 객관적 사실 만큼 이나 역사 평소하는 데 중요하다 같이 중요하다 있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 1번은 한국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문제다? 이건 비문학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이죠?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요샘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복습도 하지 마세요. 복습도 하지 마.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1강 역사람 무엇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우 너무 길겠다. 20분이나 했네 이걸. 쓸데없는 걸 20분. 근데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앞으로 내 강의에서 역사람 무엇인가 거의 안 할 거니까 이게 마지막 역사람 무엇인가 강의일 겁니다. 다른 데서도 이제 뭐 거의 안 합니다. 여긴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파이널 할 때 빼버려요. 그냥 빼버리니까 역사람 무엇인가 요쪽은 아마 내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사실과 기록이 있다. 두 개 합친 게 이해식하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바로 들으세요. 여러분 바로 들어. 지금 한국사 들은 게 아니니까 2강 구석기와 신석기 파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kênh